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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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가 좀 맑아지고요. 미세면도 좀 저감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아들이 맑은 공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나무가 도와주길 바라며 심었습니다. 잘 자라다 나무야. 도심에 숲을 조성하면 일반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에 비해서 한 20.5% 정도가 저감이 되고 초미세먼지는 한 40%가 저감된다고 합니다. 근거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민선 7기 동안은 150만 그루를 연간 한 40만 그루씩 심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좀 치리려고 합니다. 그루를 연간 한 40만 그루에 대한 도심을 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